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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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관에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35,000원 아 오늘 식당 거기에 가야겠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죠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쉽니다 도서관 말이죠 아 차라리 잠깐만 35,000원 아 잠깐만 35,000원 시켰으면 거기서 잠깐만 지금 10장 10장 하는게 좋나 아니 뭐 갔다온거 다시 왔다갔다 아 그쵸 원래 제가 토크원에서 방 많이 만들었죠 책 읽기 3,000권 아 방 안 먹었는데 잠깐만 돈가스 먹어야 되나 돈가스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10장 사면 1000원 할인이죠 일상생활 찍은거 원래 방송 내가 옛날부터 했었어 게임방송 아무도 안 들었죠 가면서 가는게 녹화에 좀 좋죠 밥먹으려니까 오늘 오늘 오늘